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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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왼쪽으로 할게요 잘 쓰셨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알아두세요 너무 좋았어요 위험하니까 앞에 길만 쳐주세요 사랑하고 울었어요 되게 많이 오셨네 기태님 박수 받았습니다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맨날 사진 가야지 기태님 오래간만에 또 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해는 토끼 토끼 모양이에요 토끼가 어떻게 하는거에요 토끼 귀 이렇게 저희 왼쪽에서 단체사진 찍을게요 뒤쪽에서 단체사진 찍을게요 행복하세요 기태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하십니 도예교 침부기 그걸 꼭 chapter 정확하게 책을 달고 꼭 혹 funk 조금만 elin 올됨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